지역의 예술문화와 예술인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8도강산 가요산책 부산시 대원대 국회의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3년 7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원대 나루공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질 이번 무대는 8도강산 젠틀맨 가수 김수태의 진행으로 김훈, 진국이, 황지현, 김상욱, 황진영, 한보민, 박대박, 의영자, 권영진, 오오복, 김인경, 유정아, 이미해, 주신, 이소연, 최회숙, 노순이, 심하자, 윤대륜, 김보경, 윤명철, 김명난, 이순남, 김숙난, 명가인 신명희, 원명희, 이종인, 이종인, 이증인, 이진아, 박포, 정진호, 박산봉, 김보건, 김진하, 이윤, 부상선인 제이에서 그리고 정국민과 함께 즐거운 무배를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부산 해운대에서 펼쳐질 8도강산 가요산책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대중문화예술인연합회 JS엔터테인먼트 OBSW와 함께 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